산타 릴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뭘 보고 올라갈 거냐라고 딱 보시면은 그 중심에는 결국 XX이에요. 부가 완전히 집중되는 효과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거를 부정하는 분이 계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모셔가지고 한번 좀 싸우고 싶어요. 아, 토론. 전 세계 글로벌 뉴스의 아이비들의 보고서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약간 내년엔 부정적으로 보시긴 하는데 약간 산타 릴리? 이게 살짝 올 수도 있다. 11, 12월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인 금리 인상, 예를 들어 11월 FOMC라는 이거 끝나면서 약간 더 이상 안 올리고 중단한다?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반짝 릴리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12월에 금리 인상을 여전히 할 수도 있다는 확률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타 릴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11월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는 우리가 12월에도 금리 안 올리면 진짜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어찌 보면 금융장세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채권이 랠리를 쫙 뿜어주면서 그 다음에도 주식이 랠리를 쫙 뿜어주면 산타 랠리는 나오겠죠. 그런데 랠리가 올해 초처럼 아주 강력한 20%, 30% 랠리가 나올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전고를 뚫을 거냐 해서 월스트리트의 많은 구루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고가를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반등을 주더라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10%, 15%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중에서 내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10%, 15%가 아니죠. 20, 30%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기회를 분명히 찾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랠리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좀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산타 랠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뭘 보고 올라갈 거냐라고 딱 보시면 그 중심에는 결국 AI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과거 1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서 제조업단에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게 과거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AI가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내면서 기업 실적들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하드웨어적인 혁명이 되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이 있을 거다. 이걸로 돈 버는 기업이 나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게 비용도 좀 절감되고 실적도 잘 나올 거고 걔네들이 증시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래 내도록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산타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 랠리가 나올 것이에요. 그럼 이번 분기 실적에서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이번 주죠. AI가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로 적합해졌는가.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얼마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의 퍼포먼스 숫자를 보여주는가. 여기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검증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M7이라고 불렀던 그 종목들이 다시 불을 뿜겠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지수가 좋겠죠. 투심이 회복되겠죠. 그럼 올라가면서 또다시 경제 지표를 보는 그런 연말 랠리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전고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급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시면서 산타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마지막 탈출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탈출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AI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궁금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CEO였나요? CIO였나요? 한번 나와가지고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억 달러 매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짧은 시간 내에 10억 달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매출이 나와야 그 다음에는 이익도 나오는 거고 말 그대로 초반에는 적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매출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매출 숫자가 정말로 찍혀 AI 관련돼서 이렇게 돈이 돼 이걸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죠? 우리가 꿈을 다시 끌 수 있을 거예요. AI가 이만큼이나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산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제 말 그대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고 클라우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너무 많은 이런 기회가 있을 거 같아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랠리를 보이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간 애들은 M7이 될 거다.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 뭐 빅테크가 너무 비싸니 나싸게 비싸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고 그 기업들은 이자 비용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뭐 저금리에 대출 땡겨놨던 현금을 오히려 지금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고 있고 이 돈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R&D를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AI라고 하는 생산성 혁명을 또 일으키고 있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툴을 다른 기업에 또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번다? 부가 완전히 집중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AI가 이번에 정말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결집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M7이라고 부르는 혹은 몇몇 기업들이 추가돼가지고 뭐 10개 종목이 또 한번 큰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AI에 대한 AI 디플레이션에 대한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그게 내년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 조종업은 사야지. 조종업은 사야지. AI는 돈이 되는데.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아이 나는 뭐 당장 당장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AI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내년도 내내 이렇게 뭐 좀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좀 더 길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시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내년의 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만약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뭐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길게 보고 좀 전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은 어차피 주전원이 좋기 때문에 돈만 벌면 올라가요. 돈만 벌면 올라간다는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그죠. 요새는 제가 댓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한국 주식이 왜 아냐.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검증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도 마찬가지고 왜 우상향을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답을 찾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쵸. 국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이클도 보셔야 되고 주주하는 보셔야 되고 뭐 테마, 이슈, 재료, 수급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증시 기준에서 그리고는 이 자산시장이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 빅테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빠지면 사셔도 된다. 이번에 또 한 번 그쪽은 거대한 혁명의 흐름이 올라탔고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종목을 보신다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려운 장이 될 것 같다. 요렇게 해서 내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 하면은 또 반도체가 수혜주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약간 증시가 안 좋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사기도 하고 SK하닉스 사기도 하고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30% 감산 랜드플래시 50% 감산 이런 것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SK하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우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직은 남았죠. 끝입니다. 아유, 좀 더 좀 얘기 좀 해봐야죠. 아니, 아니, 삼성전자 하닉스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부정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체내를 모셔가지고 한번 좀 싸우고 싶어요. 아, 토론?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2025년까지 AI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은 애플이 AI에 관련돼가지고 서버를 몇 대를 장만해야 된다. 요런 전망치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갤럭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아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AI에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엔비디아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HBM이죠. 그리고는 이게 우리가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걸 다 어디다 저장해야 될까요? 메모리죠. 그리고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당 베이스에는 비트그로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디램 가격 반등하고 있습니다. 랜드 가격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반등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은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의 거를 한 2년 정도 전망치 3년 정도 전망치를 땡겨와가지고 딱 계산 때려보면은 아직 갈름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소부장을 찾아야 됩니다. 소부장이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니까 근데 세트가 됐든 소부장이 됐든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돈 버는 애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한 미션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는 살짝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AI예요. 한국은 반도체는 그래도 좋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오래 내도록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환율 차이에서 이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은 1년 전입니다. 2022년 10월, 11월 그때의 환율 고점을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440원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엔하 같은 경우에 그때 150엔 갔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위아나가 7.3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아나 7.3입니다. 엔하 여전히 150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은 1340원대입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찝어서 올해 내내 매수했던 포인트도 결국에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몰이라는 이 시장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TSMC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유수의 아이비들의 보고서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애플,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하이닉스 같이 들어가요. 그건 몰랐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보고서가 거의 주 단위로 계속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얼마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 그 돈 냄새를 잘 맞는 그 양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놓고 보시면은 아, 이 동네가 정말 돈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구나.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 HBM3 납품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약간 좀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SK하이닉스가 정말 이쪽 분야의 탑픽이 아니겠느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낫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이닉스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반도체라고 하면 이게 사이클 산업이고요. 그리고는 반도체 사이클이 매우 크잖아요. 이게 영업익률이 50%까지 갔다가 영업적자까지 갔다가 막 엄청나게 등락을 보이다 보니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다가 팔면은 50%, 100% 먹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 한 번만 잘 타면은 내 돈이 따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는 아 이 정도 빠졌으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도 SK하이닉스를 공개적으로 조금 트레이드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수익률의 모든 것은 이제 하이닉스로부터 나왔다. 정말 보배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삼성전자는 가전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전장이 좀 좋아지곤 있는데 다 안 좋아요.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짐이 샜다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는 딸린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이클 바닥에서 사이클 고점까지 가는 동안 무게감이 조금 다른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가 지금은 항상 기술을 선두했던 곳이었는데 이게 뭐 스토리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HBM이라는 시장을 조금 놓고 있다가 약간은 어? 아차?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지금 따라가겠다라고 발표는 했으나 지난 주말에도 메모리 테크데이라고 해가지고 저 실리콘빌레에서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HBM3도 명명식도 하고 그러고 우리 제품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뭐 시장에 내놓겠습니다? 가 끝이었어요. 내놨습니다. 없고요. 계약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근데 실물은 어디 있나요? 아 난 서울대 가겠습니다. 성적표는. 이거잖아요. 올 1등급 받아야지 성적표는. 근데 지금 아 난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요. 공부 잘하는 거 알고 똑똑한 거 알아. 서울대 가고 싶은 거 알겠어. 근데 성적표는?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고 성적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좀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좀 눌려 했거든요. 만약에 올해 연말 내에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뭐 엔비디아 납품계약 혹은 AMD 관련돼가지고 AMD랑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계약을 낸다. 그리고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 ARM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뭐 3나노급에 이르는 하이엔드급에 이르는 뭐 강력한 뭔가 개발 협업 이런 소식을 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또 다른 의미로 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인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주먹은 하이닉스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런 뉴스를 낸다 그러면은 그저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 아직 삼성전자가 아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아 좀 늦네. 늦네. 많이 늦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9월에 한번 통수 맞았죠. 8월 달에 삼성전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9월에 HMF3를 양산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아 한 달이 지났어요. 그게 2024년 9월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3년 9월이었는데 9월이 지났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못 믿는다라는 게 제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좀 삼성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좀 수급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반도체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외에도 또 혹시 사고 있는 종목이 있을는지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피부 미용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좋고요. 화장품 ODM 이쪽으로 지금 외국인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전력 관련돼가지고 전력 인프라 쪽도 외국인들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특정하게 찍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전지를 매도한다 매도한다 외국인들 나쁜 분들 이러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화장품 ODM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해가지고 변압기 쪽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 팔고 있어요.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 어찌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찍히는 업종에 대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업종에 대해가지고 뭔가 성장성이 남아있다. 혹은 지금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변압기가 흔들린 것도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에 의존해가지고 말 그대로 숫자에 의존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수출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나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다 수출 쪽이니까 그런 쪽을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숫자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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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